안녕하세요. 품업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그마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시그마 선생님이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시그마는 변수가 어디 있는 거야? 시그마 밑에 위치하는 거지. 그치? 시그마의 관할, 관장 영역, 이 영역이 있어. 시그마가 관할한 영역이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안에서 변수인 문자는 누구라고 항상? 시그마 밑에 있는 문자만 변수인 문자야. 나머지 문자는 다 무슨 취급한다? 상수 취급, 숫자, 숫자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자,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요. 두개 두개 풀고서 끝내도록 하자. 별로 어렵지 않아. 그 얘기만 주의하면요. 갑시다. 시그마 M이퀄 1부터 N까지 하고요. 시그마 M이퀄 1부터 N까지 하고요. 다시 또, 다시 또. 시그마 I퀄 1부터, L이구나. L이퀄 1부터 N까지. 시그마 L이퀄 1부터 M까지 하고요. 다시 또. 시그마 K퀄 1부터 L까지요. 시그마 K퀄 1부터 어디까지요? L까지요. 6이요. 이렇게. 이걸 구하래. 그렇죠? 됐어요? 자, 소가랑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푸는데 이건 금방 풀 수 있죠? K랑 상관이 없잖아. 1항부터 L번째까지요. 6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상수는 어떻게 해? 1항부터 항의 개수 L개 있는 거니까요. 쉐랩 6L야. 6L. 이런 의미는 6L. 6L. 다시 한번 써볼까? 6L. 가자. 시그마 M이퀄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하고요. 문 열고. 시그마 L이퀄 1부터 M까지 가있고. 이 자리에 뭐야? 이 자리에 지금? 저 노란색 계산 결과 6L이 들어간다. 6L. 6L인데. 이제 여기서는 L이 변수죠. L이 변수인데. L이 1부터 가고 있고 1차니까 공식 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써볼까? 이는요. 시그마 M이퀄 1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N까지. 6은 앞으로 끄집어내버리고요. 구박이. L에 관한 1차니까요. 공식 쓸 수 있어. 어떻게 해?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뭘 넣어야 돼? M 넣어야겠지. 그치? 2분의. 위에 있는 놈. M 곱하기 얼마? M 플러스 1. 이렇게.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정리해주면. 시그마 M이퀄 1부터 어디까지야? 이제 M까지. 맨 바깥쪽에 있는 놈은 나왔네. 3하고요. 3. M제곱 플러스 얼마야? 3M 이렇게나 많이 써. 그렇죠? 괄호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3M제곱 플러스 3M. 이거 이제 M이 변수고요. 그다음에 1이니까 공식 쓸 수 있잖아. 2차, 1차. 간다. 얘는요. 3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버릴게. 공통인 거니까. 실수대 앞으로 묶어버리고 이거 계산하기 낫겠네. 3 곱하기. 이 놈부터 갈까요? 뭐야? 출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얘는요. 공식 어떻게 더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얘 같지? 자, 여기에서 뭘 끄집어낼까요? 일단 N하고 N 플러스 이거 끄집어낼 수 있겠죠? NN 플러스. 또 뭐야? 여기 6이 있는데 이거는 6을 끄집어낼게요. 6을요. 일단 이거 하나씩 끄집어내자. 끄집어낼 수 있겠죠? 분모 6 끄집어낸다. 얘는 없어지겠고. 얘는요. 3이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분모 먼저 끄집어낼게요. 여기 6이고 2가 있었잖아. 분모에 6이 나간 순간 없어져 버리고. 얘가 6이 나갔으니까요. 2에다가 3이 더 나간 거니까요. 3배를 위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6분의 머시가 되겠고 나눠주면 2분의 머시가 되는 거지. 이해갔지? 이렇게 6분의 머시가 끄집어내면 얘는요. 이제 2분의 머시가 남는 거지. 앞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2분의 1 남고요. 공통인 것 다시 또 N하고 N 플러스 끄집어내면 2분의. N하고 N 플러스 이렇게 끄집어나가고. 남는 게 뭐가 남냐면 2N 플러스 1하고요. 플러스 얼마? 3이 남아요. 그렇죠? 따라서 남는 게 2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2를 또 약분시키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게 N. N 플러스 1. 얼마다? N 플러스 2이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빰빰. N 곱하기 N 플러스 곱하기 N 플러스 2. 다 산수야. 산수. 그렇죠? 다음 몇 번? 2번이 정... 1번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연속한 세 자리 자연수. 결론은 이거죠. 해당 표시라는 것이 풀어주고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던 산수만 남는 거죠. 산수할 때 이게 조금... 다시 한 번 얘기해줄게 여기서. 산수할 때 공통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6하고 2가 있으면 분모 이게 큰 놈이니까 6을 딱 분모에 끄집어내잖아. 내는 순간 얘는 다 나간 거고. 얘는 사실은 2만 나가야 되는데 6이 있으니까 분모가 2에서 6으로 3배만큼 더 나간 거 아니야. 3배만큼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6분의 1, 2분의 1이니까 해놓고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분자에 있는 공통을 끄집어내놓고 남는 게 2n 플러스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서 2약분자 이렇게. 다 뭐다? 설명하고 있지만 다 산수입니다. 이랬어요? 산수야. 천천히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해봐요. 하나만 더 풀어보자. 하나만 더. 이번엔 n 플러스 얼마입니까? n 플러스 n이 13이고 n 플러스 n이 13이고 다음이 얼마야? n이 40이래. n이 40. 합이 13이고 곱이 40인 두 수가 있어요. 이때? 이때에 뭘 물었냐면 또 시그마 i 퀄릴부터 m까지. 시그마 i 퀄릴부터 어디까지? m까지. m까지. 또 j 퀄릴부터 n까지. 시그마 j 퀄릴부터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하고요. i 플러스 j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이 값을 구하네. 갈까? 하나하나씩 배웠던 원리 그대로 안에 것부터 푸는데 이 안에선 누가 변수야? j가 변수야. j 얘가 변수야. 그럼 i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알겠어요? 숫자 취급해주면 되겠다. 가자. 시그마 i 퀄릴부터 어디까지요? m까지가 있겠고 안에 것 계산하는데 이건 상수 취급이니까 j가 1부터 n까지 아무리 변해봤자 i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몇 번? i가 n만 반복되겠죠. 셔렉트에서 어떻게 해요? i, n인데 n, i 쓸게. 왜? 다음 변수가 i니까 변수 뒤에. 셔렉트. n, i 이렇게 1달러. 더하기 j는요. j는요. 1차식이죠. 1차식 때는요. 공식 쓸 수 있고 1부터 출발했으니까 공식 어떻게 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n 맞네. 그렇죠?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 다 이제. 다음은 시그마 계산인데 이번에는 누가 변수야? 이번에는요. 저 시그마 관장 영역 내에서 i가 변수인 거죠. 아, 이 놈이 변수인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얘는 다 상수치급. 숫자치급 해주는 거야. 그래서 i가 있으니까 숫자치급. n은 실수배. 빼버리고요. 공식 쓸 수 있죠. i요. 1차는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인데 n 자리에 뭘죠? n 자리에 지금 m이 있잖아. 따라서 m 곱하기 얼마야? m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겠고 더하기. 얘는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왜요? 그래도 시그마 영역을 받고 있는데 i가 1부터 m까지 변할 때 이거 상수항이죠. i가 아니까 상수항이야. 상수항도 n번 반복되는 거니까 쇼락 곱해주면 어떡해요? 2분의 mn m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m 곱해야 되요. 여기다가 주의해야 되요. 주의해야 되요. 결론적으로 2분의 mn 2분의 mn은 똑같이 있으니까요. 2분의 mn은 앞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묶어주면요. 앞에 거는 이제 m 플러스만 남고 뒤에 거는 m 플러스만 남으니까 m 더하기 n 더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아까 m 플러스 n이 얼마라고 이게 1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m에는 4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40은 20이 되겠고 곱하기 13 더하기 1은 15죠. 정답 빰빰 얼마다. 300이 정답이 되겠다.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 할 수 있겠죠. 뭐가 핵심이었어? 시그마가 반복되고 여러 번 있던 말든 간에 항상 해당하는 시그마에 관할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는요. 시그마 밑에는 이놈만 변수고 나머지 물자 몽창하다. 무슨 취급해라? 상수 숫자 취급해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 1 4 4 4 5 5